안녕하세요 맵달입니다. 제가 운영하는 꾸미신당발이에요. 제가 지금 오픈 전에 저희 가게가 어떻게 생겼나 소개해드릴게요.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가게예요 저희가. 근데 이렇게 한쪽 벽면이 거울이어서 엄청 커 보이죠? 실제로 보면 테이블이 10개도 안되는 굉장히 작은 가게랍니다. 네 이렇게 보시면 벽에 걸린 저의 메뉴판이구요. 옆에 보시면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. 이건 제가 그린거에요 이거. 저 위에 보시면 방문해간 연예인들 사진 사인이 있구요. 저 위에 그림도 제가 그린겁니다. 취미가 그림 그리기에요. 네 여기 보면 드로잉으로 저희 가게를 가게 외관을 제가 좀 그려놓은게 있어요. 네 이렇게 골목을 다 보여주게 바깥에도 통유리가 되어있고 저기도 제가 그린 그림이 있네요. 자 이건 샐러드 바구요. 셀프로 이용하는데 요거는 제가 닭 모양의 공예품을 수집하는게 약간 취미가 있어서 그냥 몇개 갖다 놓은거에요. 여기에 저 구석에 또 숨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네 여기는 카운터에서 바라본 가게 전경입니다. 거울이 있어서 커 보이지만 굉장히 잡고 아담한 가게입니다. 네 많이 찾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